저희가 우리가 전시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시는게 화조도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이쁘죠. 화소하고 이쁜데 이 화조도는 새와 꽃과 참 조화롭고 자연의 조화도 나타나고 또 환상의 새가 얼마나 될까 좋고 또 화병 안에 꽃도 참 안정감이 있고 아름답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부모와 가정의 평안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안방 같은 데 장식을 하면 부부 사이도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라는 의미로 많이 둘째를 하고 지금 현대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다음은 모란도. 모란도는 꽃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저렇게만 화려하고 불티라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분기 영화의 의미로 모란도를 쓰여주고요. 연화도 같은 경우에는 분자이기도 하고 또 분류적인 냄새가 많지만 미나에 있어서는 좀 씨앗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맞이 낳고 거기다가 연생귀자 귀한 아이를 맞이 낳자 라는 의미로 반함의 의미를 닫고 있습니다. 책가족. 책가족은 현대 작가들, 파이언트 작가들이나 서양아가들도 새롭게 시대를 많이 하는 작품인데요. 그만큼 현대의 민식이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훈련미를 갖고 있습니다. 책도 귀한데 거기다가 비단까지 쌌으니 얼마나 이렇게 규정적인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선미들이 방에다 붙여놓고 20년명을 소망하면서 즐겨봤던 장식화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백수백복도. 백수백복은 요즘 칼리그라피니, 타입복으로 보면 슬픽 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옛날에 저희 선조들이 해왔던 복입니다. 그래서 백수백복, 오랜 수능과 많은 복을 이렇게 문자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십장생, 십장생은 다 아시겠죠? 오래 살 때 무병장에서 튼튼하게 오래 사는 걸 가령으로 그린 건데요. 꼭 10가지는 아니고요. 11가지, 12가지 이상의 잠생을 위한 상식물로 적어랗게 그린 그림입니다. 1월도. 1월도는 엄격히 말아서는 민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궁중 채색화고 굉장히 화려한 귀족화입니다. 그래서 사각 같은 데 보면 왕이 가운데 앉아있고 뒤에 1월도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천지의 왕이 인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위치가 천지에 있는게 된다. 왕이 있어야 만물의 우주가 완성된다. 그래서 여기 관영과 철회기들이 대표적인 전통 채색화입니다. 자, 이렇듯 민화는 보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원석입니다. 그 원석을 다듬어야 될 게 디자이너의 사명함이 수도 있고 훌륭한 문화를 자산을 받은 우리 민족에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문화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드라미터는 어떻게 이 문화를 의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민화를 배운 입장이지만 전통 민화를 그대로 프린트를 한다든지 복사를 해서 문화상품을 맡으면 저 아니라, 저희 그랑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 그랑만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무의식과 지금 현대의 무의식은 커다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를 읽는 작가로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문화를 재해석해서 상품 하나하나 보다 새롭게 창작을 해서 기획해서 그려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길게는 저희가 이제 형과 색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지만 아까 말씀하신 문화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전통 채색을 그대로 춘지의 아교 수반을 한 후 분채나 석채를 이겨서 전통 그대로 방식으로 채색을 하기 때문에 길게는 3개월 이상 거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빨리 상품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공예적 가치를 수기 위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수건이라는 것은요 아시죠? 안경닦기 안경닦기인데 이게 왜 저희를 처음 아이템을 써주면 사각형이기 때문에 저희 이미지를 보여주기에도 적당하고 또 여행을 가셨을 때 한 열댓명 단체로 선분을 돌려야 되는데 천원짜리 없어요. 오천원짜리 5만원 부담되고 그러면 한 삼천원짜리 뭐 없을까 했을 때 작년에 열쇠고를 사다 줬는데 주구조구 먹었어요. 나도 알았어요. 그럼 뭐가 있어? 해서 제가 기획한게 삼짜란짜리 안경 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서 저희가 안경집이 나왔었죠. 그래서 안경집도 크고 작고 선택의 크고를 넓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케팅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작게 만든 돋보기들이 50대, 40대 후반에는 다들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 한 번은 이제 선글라스도 그냥 앞을 했고 여기한테 손금도 넣고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명암지갑과 여권지갑 명암지갑은 아까 말씀하신 책가도는 입신양행의 뜻이 있겠죠. 명암은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더 귀족스럽게 보고스럽게 이렇게 책가를 이용해서 손길 이렇게 디자인 해봤고요. 여권지갑은 문화적 감성이 있는 분들이 저희 이거를 착하게 해주는 만큼 여권을 그냥 비닐 그대로 들고 다니시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는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볼펜이랑 다이어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실험적인 반응이 좋습니다. 스카프 스카프는 공이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간 작업인데요. 스카프가 180cm에 50cm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툴이 발달해서 10cm만 그려도 그걸 연속해서 쓰면 충분히 그 길이만큼 작고 무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저희 그랑 작가들은 너무 미련한 지가 180cm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려서 제가 전시를 할 때 원화와 스카프를 같이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랑의 상품은 그냥 막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정말 공예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애쓰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만든 거다 라는 것을 무언의 말로 저희가 전시를 기획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저기에 있는 서골도 라는 작품을 실은 스카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의 아버님이 저희 민학의 최고의 경험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서골도를 소환을 하셨는데요. 그 작품을 실은 스카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프를 소장한 것만으로도 귀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드리고요. 밑에 보시는 소수건은 기술을 민학용으로 저희 그랑은 현대적인 발랄하죠. 백수백번 머그와 민학용 머그는 저희가 사양이 됐는데요. 원장님이 암환자들이 5년을 지나면 암을 극복했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5년 암 발병하고 완치를 하고 5년이 되면 저희들께 저 머그컵을 의미와 함께 선물을 주셨는데 암환자들이 너무 감동을 하시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저희도 하느님이 그렇게 헛된 일이 아니구나 저희도 용기를 주는 상품이라 굉장히 내 차이가 상품입니다. 민아덴봉 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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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테링 스토리테링 하는데요. 아까 민아덴 설명했을 때 화저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평안 두평합을 의미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화저도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부부들에게 부조금을 줄 때 돈 봉지에 넣어주고 책가구가 있는 돈을 주면 학생들한테 용돈을 줄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런 얘기를 주고 연화도 같은 경우에는 돌잔치나 대결잔치인데 귀한 자식 얻어서 축하하고 연이어 계속 너무 귀한 자식을 알아야 의미도 드리리라고 합니다. 소가다 수척은 소가다는 작은 과일을 그릇인데요. 다상과 다고개의 의미가 있고 워낙 소박한 그림이라 수척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스탠리테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랑에서 구장해서 나온 작품으로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그랑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제가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한국적인 디자인을 한국적인 상품을 매일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참 우매한 생각이 없고 우매한 질문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미국인은 한국적인 일본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한국인은 없다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꽃한테 꽃처럼 생겨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 그랑은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아름답다는 게 또 뭐겠습니까? 아름 하나로 답다 나답다 내가 가득하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엮이면서 한국에서 가득다는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